고 장자연 씨에게는 가족과 다름없이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김 모 씨. 그는 장자연 씨 사망 이후 자주 이사를 다녔고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긴 채 살았습니다. PD 수첩은 지난해부터 김 씨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포커스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췄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조선일보 사장인지 고난화 사장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만난 거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목간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몇 차례 제작진과 통화를 할 때마다 김 씨는 아는 게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조선일보 쪽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실 날이 있을 텐데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자 김 씨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만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차라리 만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당연히 어차피 할 거 저도 사실 더 이상 이렇게 막 이것도 힘들고요. 저도 이 전화 누르는 거 너무 마음이 무겁거든요. 이게 10년 동안 시달리셨을 텐데 또 제가 또 이러는 게 그런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김 씨가 제작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입을 연 그는 중요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나간 다음에 이제 방을 이제 정리하면서 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나온 다이어리에서 제가 본 거예요. 아 그럼 그거를 압수수색 왔던 경찰은 가져가지 않은 거죠? 압수수색 왔을 때 경찰은 그냥 컴퓨터 본체랑 그냥 수첩 하나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뒤져서 가져가지를 않고 아주 초간단하게 가져 나갔거든요. 꾸적거리던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그냥 그 스케줄표 같이 근데 그걸 한 권을 갖다가 쭉 썼던 게 아니라 여기도 썼다가 저기도 썼다가 다이어리가 여러 개였어요. 명암도 나왔었고 핸드백 사이사이에 명암도 꽂혀있고 이런 게 몇 명이 왔어요 그때? 둘 왔는데? 두 명이? 총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있다가 그렇게 오래 안 있었어요. 약간 한 시간 정도 이상? 한 시간 정도? 경찰이 장자연 씨 집을 압수수색할 때 김 씨는 장자연 씨 가족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은 느슨했습니다. 명암이나 다이어리 같은 중요한 증거들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원래 보면 셋째 주, 폭풍이니까 내가 주말 정도인데 일요일에 앞으로 쏠려있으니 내 생각에는 분포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영화 봄 이런 거. 그것만 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시간하고 이름도 같이? 그냥 영화, 방종. 그 방종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나요? 그 다이어리예요? 제가 본 건 한 두 번 정도? 셋째 주에 영화봤다는 거 7시 정도 이렇게. 김 씨는 다이어리 달력 어디쯤 그 이름이 있었는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방종호, 영화, 7시. 그런데 방종호라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쓱 보신 상황에서도? 그 이름은 제가 들었으니까. 알죠? 전에도 들으셨었나요? 장자연 씨는? 네, 그 문건 쓴 날. 아, 쓰고 온 날? 문건 쓴 날, 온 날. 뭘 썼니?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거 저런 걸 썼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버럭 화를 냈거든요.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했더니 이제 정우 오빠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아들이고. 그러면서 조선일보 방사장은 누구니? 그랬을 때 이제. 문건을 쓴 날 밤. 장자연은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의 아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종호라는 아이를 저는 그 전해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5, 6년 때, 5년 때 같이 어울렸던 멤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는 방종호를 헷갈릴 일은 없거든요. 걔는 그때는 직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조선일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하고도 좀 친했었고 모델들하고도 친했었고 착각하거나 헷갈릴 일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방종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을 쓰기 전부터 방종호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도 장자연 씨로부터 들으신 적도 있으세요? 네. 언제 뭐라고 얘기를 들으셨었어요? 그냥 만난 사이로 그냥 자주 전화 왔었다고. 자주 전화가... 그게 지금 자연이가 3월에 죽었으니까 아마 한 1월이지 않을까요? 1월인지 12월인지 아무튼... 방정호와 장자연은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었으면서 내가 그 방정호 내가 물어봐서 맞다고 얘기해서 언론 통해서 계속 방정호는 장자연을 모른다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자연이가 없는 말을 공주병을 올려갖고 저 사람은 나한테 들이게 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고... 방정호는 장자연 어머니 기일 외에 장자연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정호 부문이나 뭐나 이게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냥 확신을 했던 게 그냥 지금 현재 대통령 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뭘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과거에도 입을 다물었던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비립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한테 다이어리에서 방정호 이름 봤다라고 물어보지도 안 되네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막 광고 나면서 했을 때 acrony laughed. 아직은 저희가 struggle 너무 불편하네요. 이런 기록을 너무 잘해 빨리 끝을 말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당신이 시작하게 지난라던 네이버들 그냥찾고 우린 오늘 사회는 그리고 오늘 사회는 그렇게 되겠고